Q. 연기, 연기의 진리에 대한 경애감은? 제가 수행 시작하면서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연기라는 진리에 대한 경애감이 아주 많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이나 사견과 자만에 대한 공포가 아주 강해졌었거든요. 진리라는 건 아주 분명하니까 제가 어디에나 있으니까 제가 숨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자만과 사견에 대해서는 좀 유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만과 사견이 좀 강한 대상을 마주보게 되면 제가 상대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좀 괴롭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 주 정도는 제가 제 마음을 반주하는 시간을 계속 보냈었는데 그 자만이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없는 건가? 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나함까지는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뭐 아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자만은 무엇이고 나에게 있는 사견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한동안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가진 사견은 외도로까지 가는 사견은 아니지만 제 경험이 만들어낸 사견들, 어떤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을 때마다 법답게 추론하고 대처하기보다는 제가 가져왔던 정서를 토대로 해서 해석하고 우울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도 일종의 사견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정말 그릇된 사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걸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상대를 볼 때는 내가 고결한 척하면서 흠결이 없는 사람인 척 살았을까? 그게 그릇되고 비난받을 만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속여왔었구나.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었구나 하는 좀 깊은 반성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나함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에 대한 가래를 버릴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범부들의 자만과 또 이제 성자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의 자만이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제가 제 행동을 반조해볼 때 내 행위들이 팔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스승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전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었나라고 생각하면 아닌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범부들이 그리고 아나함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셨으니까 그 전까지 마음속에 철저히 기둥 세워서 알아야 할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또 자만과 사견 같은 것도 단박에, 구경의 지혜는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었으니까요. 자만과 지혜가 서서히 빛바래지기까지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세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고 그것이 또 저는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한 몇십 년을 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닥치는 현상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은 다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멀리 내다봐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에서 봐서 이게 진리에 부합한가 안 한가 이거를 이제 따지잖아요. 멀리 봤을 때 우리가 진짜 괴로움을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괴로움의 소멸인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속적인 행복과 우리가 특히 행복과 괴로움의 관점은 세속적인 시각과 불교 이런 진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것이 다른 것은 또 일치하는 부분도 많지만 특히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전도되어 있는 서로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바른 견해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에 맞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잘못된 건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게 세속적으로 봐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괴로움을 소멸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또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소위 말해 세속의 견해라고 이제 총괄해서 말하자면 그런 세속의 견해로 판단하는 것은 이제 세속적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 열반을 실현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입문을 해서 이제 불교에 들어올 때는 이 바른 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견해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바른 견해가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어디서 이게 달라지는지 이런 거를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게 아까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한 그 사견이 가득 찼더라 하는 것도 이 진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 핀트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확인을 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사실 자기가 어디서 핀트가 어긋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지혜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바른 견해 또는 붓다이 견해 또는 사성제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관점을 확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다른 형태로 내가 갖춰져 있는 그런 견해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걸 이제 바로잡아 나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지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속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이건 거칠고 이건 굉장히 해악이 많은 어떤 견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그냥 사소한 그런 사견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이나 괴로움의 소멸의 길을 가는 데는 이것도 방해를 하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수다운이 되기 전에 이런 사견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필요한 거는 툴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바른 견해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견해 중에 어디가 빛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확인을 해서 내가 이제 잘못된 그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를 바로잡고 바로잡고 하면서 점차 바른 견해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지혜가 생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단 사성제라는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견해에 따라서 자기를 계속 비추어 보는 이게 바른 견해가 일종의 겨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내 마음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거를 계속 비추어 보면서 그게 반조 과정이고 조사 과정이고 그렇거든요. 그걸 비추어 보면서 계속 자기가 바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걸 계속 확인해 나가는 그래야 이제 내가 수행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바르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고 또 내가 산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바르게 산매를 닦고 있는지 그런 거를 내가 막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른 사유인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이게 뭐 하는 데 있어서 욕망은 없는지 성냄은 없는지 어리석음은 없는지 이런 게 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에 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네가 말과 몸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를 반드시 비추어 봐야 된다. 거울의 용도는 뭐냐? 비추어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말과 몸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계속 비추어 보면서 이것이 바른 견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빗나가지 않는지 이걸 계속 체크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혜가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가장 좋은 가장 빠르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견해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견해가 바로 잡히면서 이제 점점 지혜가 강해져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아 이게 달콤하지만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 이런 걸 이해하게 그런 통찰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꾸 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도 점점 점점 빗바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수행이 점차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만이라든가 이 사견도 있지만 또 이 사견과 연관해서 이 자만이라는 게 또 항상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만이 많은 사람은 또 자기 견해에 대해서 더 고집하고 이런 것도 강해질 거고 사견이 또 사견이 있으면 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아를 더 강화시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견과 자만은 수행자들이 사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요소인데 사견이 먼저 떨어지죠. 이건 사견은 좀 더 그친 거라서 사견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만같이 나를 내세우는 이게 이제 아란이 될 때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는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점차 깊어지면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리석음을 뿌리로 해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강해지면 취착이 되고 그 취착으로 견해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버릴 때는 반대로 견해부터 버리고 그 견해를 통해서 또 욕망을 서서히 빛바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리석음이 이제 버려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그게 한꺼번에 다 버려지는 건 아닌데 자만도 이제 한꺼번에 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거친 형태의 자만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소위 말해서 허세, 허풍 이런 걸로 막 내세우는 이런 건 수다음만 해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만할 만한 걸 자만하는 건 좀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자만도 거친 것부터 서서히 빛바래요. 이게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견도 서서히 빛바래다가 수다음이 되면 완전히 소멸하게 되고 탐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대상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게 뭔가 원하는 대상을 자꾸 얻고 싶고 원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고 원하는 대상을 내가 소유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상에 대한 욕망이 점차점차 떨어지면 그게 감각적 욕망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욕망만 남게 되고 이것도 이제 욕망도 서서히 빛바래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것부터. 욕망도 이제 아주 거친 욕망이죠. 그런 것이 떨어지고 주로 이제 오용락 같은 건 좀 거친 형태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나중에 아주 감각 대상 정도 그냥 되게 미세한 그런 욕망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에 맞게 계속 보고 그 본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진리에 맞게 사유해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지혜가 성장하는 만큼 이 번뇌가 빛바래게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제 지혜가 성장하는 만큼 지혜가 성장하고 이거에 대해서 망각을 안 하는 만큼 자꾸 우리는 또 금방 또 똑똑하다가 또 어느 순간 때부터 망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사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바른 기억이 같이 성장하는 만큼 그게 비례해서 이런 번뇌들도 서서히 빛바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번뇌를 그냥 한순간에 다 버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 수행은 점진적인 노력, 점진적인 훈련,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셀 수 없는 과거부터 이렇게 닦아온 그런 번뇌들이 한순간에 버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문만 듣고 아랑이 되고 이런 거는 그때 그분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이 닦아오신 분들이고 이미 그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준비가 된 분들은 짧은 시간에 그렇게 번뇌를 소멸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건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면 알거든요. 내 번뇌의 두터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거 관찰해 보면. 내가 번뇌가 되게 아직은 거칠고 두터운 게 많다 하면 이건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이 번뇌가 서서히 빛바래서 이제는 내가 번뇌가 정말 미세한 것 같고 이럴 때는 큰 지혜가 한 번 들어오면 싹 이렇게 버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번뇌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 속에서 거친 것부터 해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버려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아주 미세한 것까지 버려지는 것 되고 그게 이제 그런 번뇌가 버려지는 그 과정을 부처님께서 이제 큰 털에서 설명한 게 수다운, 사다함, 안함, 아란이라는 그 과정이잖아요. 수다함이 되면 이 정도 번뇌가 버려진다. 사다함이 되면 이 정도가 버려진다. 안함이, 아란이 되면 완전히 버려진다. 이제 성자의 계의만 말했지만 그거를 우리 번부로까지 가져와 보면 번부때도 결국은 이게 버려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고질적인 번뇌일수록 긴 템포로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거는 좀 더 일찍 버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고 수행을 하면 좀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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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